아빠 지금 몇 인가요? 1위 1위야? 오늘 지면 혹시 뭔가 변한다고 있어? 그런 거 없지? 나 그게 짐 끌 수 있네 아니 상관없어 이거 봐 아빠도 알 정도야 뭔지 알지? 상관없어 오늘 잘 할 거야 아빠 배고파? 아니요 배고파 다 안고파? 다 안고파? 다 안고파? 난 도시락이란 걸 싸본 적이 없거든요 아빠만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싶어서 새벽에 만들었어요 나 이거 처음이야 정말 그래서 맛은 정말 보장을 못해요 짠 김밥밥 김밥? 네가 만드는 거야? 진짜야 나 진짜 내가 새벽에 일어났었어 어느? 어 진짜 일어났어 엄마랑 진짜로 네가 싼 거야? 어 엄마한테 물어봐봐 내가 먹어둘게 이거 먹어줄게 너부터 한번 먹어보고 아빠 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? 나한테? 이거 새로 시도했어 아빠 다 달라? 아빠 이거 되게 새로운 시도했어 그건 네가 먹고 그러면 원래 기분 짓을 하는데 이것도 김밥도 등급이 있잖아 아빠 다급대가 다른데 자꾸 거부하지 말고 빨리 먹어야 돼 아빠 지금 안 먹어야 된다고? 아빠 손으로 다 계속 이렇게 친다 안 먹으려고? 응 먹어야 돼 아 나 저거 달랬지 아 진짜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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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렇게 하면 왜 안 먹었냐? 이거 진짜 우리 새로 만들어버린 거 엄마랑 나랑? 이거 진짜 우리 새로 만들어버린 거 엄마랑 나랑? 이거 맛있다 내가 한번 믿어줄게요 이거? 이거? 더 맛있게 먹어 진짜 이거 물고 to quand 응 맛있어 맛있다고 한 마디만 해 줘 맛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? 더 맛먹으면 안 될까 이건 먹어야 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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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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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점수 먹이라면 점수는 먹일 수가 없다. 간격적으로 갖고. 너 끼어갖고 처음이잖아. 그게. 그러니까. 그래도. 먹였다. 다행이다. 아빠. 아빠 선크림 여기까지 발라야지 왜 여기까지밖에 안 발랐어. 아니 난 얼굴이 소중하니까. 아니 쉽게 보는데 뭘. 그렇게 집에서 운동하면 다 먹고 제 앞에서 이렇게. 아빠 한 번 아직도 살아 있다면.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슴을 모아서 사진을 찍는 거야 나한테. 조금이라도 업이 되게 뭐든지. 그럼 너는 그냥 민노주 사진 찍더니 왜 메이크업하냐. 그랑 비슷한 거지. 그게 어떻게 비슷해. 여기 있다. 아빠 사진 있나 봐. 내가 아빠 안 보여주면 이렇게 뺐다가 이 사진 사진 있나 봐. 우리 아빠. 이 사진. 이렇게 맨날 사진을 이렇게 보내준다고. 걷고 있는 사진을. 뒤에 딸이 있으니까. 뒤에 나 있다고. 다리가 좀 짧아서 그렇지. 다른 거는 괜찮지. 나 저기 한 번 밟아 봐도 돼. 아 저기. 나가서. 앉아. 엄마 나가면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. 좀 있다. 일어나. 나는. 아 나는. 몰라 운동하면서 난 제일 적거든요. 그러면 야구하면서. 근데. 적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앉아라. 가려본 적이 없으니까. 우리 아빠가 체구가 작잖아요. 근데 오늘의 작다는 느낌이 안 들어. 그냥 되게 커 보여. 우리 아빠가. 아 오늘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. 아빠 내가 랩 가사를 써야 돼. 내가. 아빠에 대한 내용을 랩 가사를 써야 돼. 아빠가 한 문장만 만들어 봐. 랩으로? 응. 랩으로. 나 쇳바닥이 짧아서 안 돼. 그래도 가수 아이가. 아빠 인정해 주는가? 응. 그러면. 우리 아버지가 덩치가 적지만. 우리 아버지가 덩치가 적지만. 우리 아버지가. 그래. veramente. 우리 아버지. 아 내가 우리 사투를 해.